콘서트 못지않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놀랬고요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네 이렇게 사랑이 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감입니다. 저는 그동안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. 기부도 물론이지만 또 제가 본업이 가수이니만큼 원래는 특히나 좀 밝고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노래들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도 나눠드리고 따뜻함도 나눠드릴 수 있는 가수로서 그리고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에는 따뜻함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iad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